에어 어 발 좀 봐 엉덩이 닳겠다 은근히 달어 달어 어휴 야 아빠 쳐다보냐? 아까 아빠 나올 때는 쳐다도 안보더니 애키지 아빠 들어가는데 응 편하고 들어간다 그렇게 바라봤자 더웠어요 조비산 여기 올라가면 끝 이렇게 좀만 사람들이 잘 안보이지만 잘 안보이지만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바라보긴 해도 좋아요 어떻게 좋아 쇳소리도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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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사람들을 신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못 올라가고 여기에서 헤비헤비 하고 있어요 잘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진짜 안 잡혀요 진짜 남들은 다 잡지만 이랬습니다 오늘도 망한 듯합니다 무지개 떴어요 무지개 떴어요 무지개 떴어요 와 정말 예쁘다 무지개가 더 커졌어요 무지개가 더 커졌어요 와 이쁘다 역시 비온날은 여러 가지를 행복해요 오늘 비 맞고 오돌오돌 떨면서 했는데 일어나게 또 도착을 잘 받았어요 잘했어 너무 예쁘다 이리 귀엽게 내가 많이 없게 잘했어 여기 망하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꼈어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당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진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당근 채주 흑당근 또 가지고 와요 다 먹었어요 봤어? 다 먹었어요 엄청 맛있네요 빵도 맛있고 양파랑 양파랑 배랑 썰어서 넣으래요 이렇게 썰어서 넣고 치킨도 넣고 치킨은 찢어야될 것 같은데? 치킨은 찢어야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잘 먹을게요 곱둥이님 아이 엄마가 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굶어져요 새끼나 또 굶어져요 가자 엄마 먹어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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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발가락 아프다 살짝 부딪치는 것도 엄청 아프다 엄마 다녀왔어요 이동돼요 엄마 엄마 다녀와 엄마가 숨겨 놓은 엄마 잘 찾아먹었어? 저는 어묵 이동냄새 꼭 씹어 드세요 저를 도착할 때